교실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좀 나른한 선생님 수업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안문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다면 야 넌 도망가 있어 나는 선생님들 구할게 괜찮아 너 먼저 가 있어 MBTI 과몰이 많아 이 정도면? 근데 나는 이제 MBTI를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그거야 너가 N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가 뭐 S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S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N이 나오는 거고 나는 ENFP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야 나는 X발 이렇게 하니까 ENFP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반대로 생각해 요즘에 나는 T여서 너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애가 좀 되게 싸가지 없어 어 나는 막 솔직한 얘기만 해 그래서 아 너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 아 나 T여서 그래 이러는데 싸가지 없는 건 T랑 관계없이 네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래가? 앞뒤가 좀 바뀌었어 요즘 MBTI를 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캐릭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삐리릭 삐리릭 ENFP 하고 태어났으면 나 ENFP여서 이래 할 수 있지 근데 미안한데 네가 그러니까 ENFP인 거예요 네 성격이 그러니까 E가 나오고 N이 나오고 이러는 거지 내가 ENFP여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걸 약간 합리화해서 지잘못을 뭔가 MBTI 탓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솔직히 N이랑 S는 좀 특이해 N이랑 S는 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S인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한대 망상도 그렇고 멍 때릴 때도 생각을 안 한대 딱히 근데 미안한데 나는 태어나서 단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상태가 없어 생각을 멈춘다? 그걸 어떻게 해 그래? 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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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들은 멍 때릴 때도 생각한... 애초에 멍 때릴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잠겨서 멍을 때리는 거야 N들은 우리 N인 친구들은 멍 때릴 때 그냥 아...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기하다가 난 심지어 방금 장난으로 멍 때리는 척도 했잖아 방금 그 잠깐 사이에도 내가 옛날에 멍 때렸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는 N이 하는 생각들 들어보면 왜 하나 싶어? 어제 옥퀸 형 매니저님 우주 형님이랑도 얘기했었거든 그 형님이 또 S야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 N들은 비행기 타면 떨어질 상상을 한다 그딴 상상을 왜 하냐? 그런 부정적인 상상을 왜 하냐? 하는 게 우주 형님 말이었고 나는 떨어지는 건 현실성이 있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 것까지 생각해 이래서 자 여기서 이제 N들 공감할 거야 N들은 떨어지는 상상에서 끝나지 않아 떨어지는 상상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수업무원님이 그 안전 초반에 안내하잖아 그거 할 때 졸라 열심히 들어 구명조끼가 어디서 나오고 산소마스크가 어디서 나오고 안전벨트는 어떻게 매야 되고 이런 거 존나 열심히 듣고 있어 심지어 그거 들으면서도 애초에 집중 못 해 안내 봤다가 안내 다 못 들어 왜?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구명보트 꺼내고 있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안내가 끝나 있어 그래서 난 이제 혼자 상상하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저 옆자리에 있는 사람 삼소마크를 이렇게 씌워주고 내 거 씌우면서 동시에 탈출해가지고 이 사람 만약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튜브 줘서 같이 뭐 수영해서 나가야겠다 이 상상하고 있으면은 이미 비행기 뜨고 있어 어 뭐야 어? 나 안내 다 못 들었는데? 아 씌 어떡하지? 이러고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흔들려 그러면 야 비행기 출락하는 거 아니야? 아 씨 어떡하지? 근데 애쓰들은 비행기 타서 쿵쿵쿵 해도 이륙하는구나 쿵쿵쿵 아무 생각도 없어 그 사이에 생각도 없어 그냥 이륙하네 이러고 잠들어 근데 앤들은 다 존나 쿵쿵 비행기 또 출락하는 거 아니겠지? 미안한데 나는 심지어 기도까지 했어 그리고 이게 MBTI 검사할 때 나왔던 게 S인 거잖아 그럼 그 당시에 이 질문 문항을 보면서 상상했던 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나는 뭐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뭐 에너지를 얻는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무대 위에 있을 때 에너지 얻는 걸 상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아 술 먹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걸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어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MBTI를 검사하려면은 난 진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제대로 검사를 해야지 애초에 거기서도 또 나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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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질문 문항 자체를 정확하게 주고 해야 좀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다 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떨어져서 사람들 모두 구출해내고 내가 이 비행기에서 영웅이 되는 상상을 해봤다 근데 해본 적 없다 해본 적 있다 이러면은 이제 애니랑에서 나뉘고 이런 거거든 어디까지 상상해봤다 말해줘요? 근데 미안한데 상상은 항상 하고요 특히나 이제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좀 나른한 선생님 수업이야 창밖에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상상이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앞문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다면? 근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? 이런 상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 수업 듣다가 뭐 저 강도가 지금 앞문에서 선생님을 인질로 잡고 있을 때 좋아하는 여자를 뒷문으로 끌고 나가서 야 넌 도망가 있어 나는 선생님도 구할게 괜찮아 너 먼저 가 있어 이러고 이제 내가 앞문으로 달려들어가서 그 강도의 뒷목을 팡 쳐서 기절시키고 강도가 들고 있던 총 개머리판으로 얼굴 아작낸 다음에 약간 119 신고하듯이 야 맨 앞에 너 뭐 김영둥 너 빨리 111 신고해 이러고 이제 경찰 오기 전까지 총 겨누고 있고 그 다음 경찰 오면은 아 여기 제가 지금 겨눘고요 이 사람 말고도 강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여기 잘 조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 영웅 되고 그 학교에서 시민상 받으면서 어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지 어 김영석 학생은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 인터뷰하는 상상을 하지 아 뭐 저여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요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박수 받는 이 상상까지 해봤지 근데 이거 상상해본 사람 좀 많잖아 솔직히 여기 이거 상상해본 사람 좀 많지 않아? 앤들은 창의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앤들이 좀 창의력이 좀 있긴 하지 어 그래서 앤들은 뭔가 영화 같은 작품 만들 때 좀 개연성 없고 어 뭐 좀 특이한 작품들이 나오고 어 에스인 친구들이 하면 좀 현실적이고 어 뭔가 좀 교윤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지 그래서 마블 영화 감독? 그냥 죽어도 애니야 어 에스한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야 어 사실은 내가 초능력자였음 근데 날 처리하기 위해 다른 능력자들이 학교 찾아오고 내가 다 못 지르네 아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런 거 야! 그건 당연히 해봤지 사실 내가 초능력자였던 거야 근데 친구들이 몰래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나를 알아봤던 외계인들의 침공으로 인해 학교 다 무너뜨리면서 야 김영서 영화 마녀가 딱 그거잖아 나는 이제 능력을 감추고 있는 사람인데 상대가 날 알아보고 하하 너 모른 척하고 사는 거 재밌구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 아닌데요? 내 친구들을 뭔가 위협하기 시작하면 에잇! 하면서 옷 벗고 날아가가지고 퐁퐁퐁퐁퐁퐁퐁 이러고 얘들아 너한테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하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영웅 되고 이런 거지 근데 그 초능력이 어떤 능력인지까지 고민해야 당연하지 사실은 내 얼굴도 가죽으로 감춘 얼굴이었음 하하하하 사실은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적군이었고 날 알고 있던 걔도 초능력자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를 어쩔 수 없이 적으로 둬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럼 사람들이 좀 더 영화를 볼 때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겠지 어? 쟤네 둘이 사랑했던 사이인데 쟤네 둘이 저런 거였고다니 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자애가 내 팀이 돼서 그 적들 다 배신해서 스파이로 들어가서 그 적들 다 무너뜨리고 어 우리나라의 영웅이 돼가지고 그 둘이 사랑에 빠지고 잘되는 뭐 이런 스토리 좀 뻔하잖아 어 미안한데 앤들은 그거 장난으로 이미 다 생각을 했어 한 번씩 이미 한 번씩 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감독들이 대단한 거는 이거 솔직히 개연성 없잖아 어 개연성 없잖아 근데 이걸 개연성 있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둑 만드는 거 S들도 이 영화를 봤을 때 어?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만드는 게 이제 감독분들이 진짜 멋있는 거지 이거 영화를 못 써 산으로 가?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가는 영화를 잡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든 뱃사공이 존네 많아도 다 이렇게 와가지고 모아서 어떻게든 개연성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영화 감독 감독분들이다 N이 아이디어 내놓고 S들이 껴맞추고 근데 N이랑 S랑 그걸로 하면 좀 말 안 통할걸? S들이 N들을 이해를 못해 S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 읽으면서 야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? 그럼 N들은 어? 여기서 당연히 내가 점프해서 날아간 다음에 날라차기로 쟤 죽이는 거지? 이러면은 S들은 아 그니까 여기서 어처게 갑자기 날라차기를 하냐고 이러면 내가 초능력자니까 아 너 c** 네가 왜 초능력자인데? 이러면은 난 태어나는 데부터 초능력자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좀 개연성 없이 가버리거든 그래서 둘이 애초에 대화가 안 될게요 어 대화가 안 돼 S들은 그게 중요해 초능력자가 되는 데까지의 과정 얘가 어떻게 해서 초능력자가 됐는가 그 전 스토리도 중요하거든 어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알고 보니 초능력자였던 거야 나도 몰랐어 내가 초능력자인지 아 그냥 초능력자면 초능력자라고 그냥 그런 세계관이 있다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다음에도 난 할 거야 Do it all 즐기다 보면 하는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 Do it all